자 오늘이 2017년 4월 1일 이따 또 사진 시작합니다 자 녹죠? 많이 녹고 있습니다 봄은 없나 봄 와요 자 이렇게도 오늘도 사진 시작하겠습니다 저거 겨우 사진 많이 보이고요 자 들어갑니다 자 드디어 피었네요 숙버람꽃 숙버람꽃 다 까먹었어요 자 이제 봄이 옵니다 숙버람꽃 피었습니다 여기다 피고 숙버람꽃 찍고 갑니다 이게 뭐죠? 이상하네 건망치는데 이 안에 벌레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 벌레집인가 벌레집 그죠 이거? 신기하네 벌레집 안에 벌레집 벌레가 있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말구 발견 아 좋은데요? 좋아 자장나무 동망급이요 이게 차가가 아닐까요? 차가가 아닐까요? 자장나무 있는데요 너무 멀리 있어요 차가 아닌 것 같지만 사진 찍어서 한번 확대해 봐야겠어요 너무 멀어요 녹고 물고 철새는 날아가고 빈집만 있네요 빈새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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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쓸한 빈집이네요 저기로 몇 개 있는데 하나 두 봉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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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지 자장나무 개고사리 너무 높아요 얼만ова 하나 다 퀄리 génér leri 모두 오늘 итан 앤베 suprem 자 여기있네요 잔나나무 죽은거 뭐요? 말구말구 종말구 오 좋네 이야 좋습니다 잔나나무 말구 따라갑니다 동말굽 있는거 다 따갑니다 종말굽 벌근 오 상목 좋죠 물고 이건 뭐야 잔나무 발상은 잔나무 발상 이건 벌입니다 이거 따갑니다 동말굽 따라갑니다 많습니다 따갑니다 여기있네요 정말 장놈 정말이고 큽니다 엄청 큽니다 따갑니다 나무가 크니까 나가겠습니다 그죠? 저거 차가인가요? 차가 아닌가요? 어이씨 자 보자 보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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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있는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차가 같죠? 아이씨 아이씨 자 여기 뭡니까? 대당나물버섯 배경지 저거 하나 있죠잉? 뭐 땁니다? 뭐 땁니다? 안 땁니다 안 땀 버립니다 어 오랜만에 버리는거에요 자 참나무교살이 그죠? 우리는 참나무교살 안 따죠? 두개 있습니다 안 땁니다 참나무교살이 있다 이게 뭘까요? 여기 참나무 참나무는 달린게 딱 할 것 없어요 참나무 개떡부산 개가 좋아하는 개떡부산 참나무에 달린 개떡부산입니다 따라오는 딸이다 이거 여기다 있네요 참나무가 나는 개떡부산 이게 참나무거든요 참나무의 개떡부산 이런거 생각해서 따오면 안됩니다 밴드로 많이 물어보는데요 전부 다 필요없는 모습입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황철나무 상황 은사지 아닙니다. 사신나무 상황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많습니다. 안 땁니다. 발견 개나무 상황 하나, 둘 다 갑니다. 개나무 상황 빨리 내려와 이게 밑에 위에는 막협이 있는데 밑에는 땅이 얼었어요. 완전히 빙판길 오늘은 뒤로 안 내려와? 저도 저기서 한번 미끄러졌어요. 완전 얼음이 얼음 보실래요 한번? 여기 밑에 다 얼음이 얼음 얼음이죠 얼음 그래서 엄청 미끄러워요. 오늘은 뭔가 찍은게 없어서 공부랑 하나 할까요? 이게 무슨 나물까요? 백수단 체험난 오신분들은 아실거 아실거 오시고 그분들은 모를거에요. 이게 껍질 벗기면 노어라져요. 자, 한번 껍질 벗겨볼까요? 가요. 카메라가 이쪽으로 줄고 여기가 나와요. 노어라예요. 그쵸? 노어라지 이걸로 상처 입은데 바르면 좋아요. 이 성진은 수염재 역할을 하죠. 튼한 수염재 황벽나무 황벽나무 그쵸? 이게 황벽나무이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아직도 여기로 봄 어렵나요? 이거 눈이 아니고 얼음이다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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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녹죠 녹지면 녹아 자, 봄 뭐죠? 녹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영 마치겠습니다. 보면은 길목에서 백수단과 함께하는 백두산 산행기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